자, 그러면 먼저 파이널 첫 번째 진출자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근승이랑 정근승. 항상 1등을 해왔잖아요. 그 1위한 팀을 좀 한번 꺾어보고 싶어요. 옷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 확신이 없잖아요. 진출자는? 오늘도 많이 준비했고 저 또한 되게 마음적으로도 많이 준비한 무대인 것 같아서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마지막 마무리도 저희가 원했던 1등을 하겠습니다. 72점을 받은 팀이고요. 자, 바로 밝혔습니다. 보라, 이지영 팀입니다. 바로 밝혔습니다. 보라, 이지영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밝혔습니다. 보라, 이지영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파이널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락시키즈는 완벽한 느낌을 선보여줬고요. 그리고 무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꼼꼼함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보라 씨, 진출하실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냥 너무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너무 즐겁게 해서 그랬는지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그냥 너무 재밌다고, 즐겁고, 느낌이 좋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자!